안녕 친구들 나는 미키라고 해 그거 알아? 나는 야채를 정말 싫어하거든 그런데 야채를 잘 안 먹으니까 배가 아파도 화장실에 잘 못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야채를 먹으면 화장실에 금방 갈 수 있대 그래서 오늘 한번 용기를 내보려고 여기 있는 이 시금치를 먹어보려고 해 에휴 한번 먹어볼게 친구들 하나 둘 셋 어? 생각보다 맛있잖아 어? 내가 야채를 먹었다 신난다 이럴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해야겠어 미니야 나 드디어 야채를 먹었어 생각보다 맛있었지 뭐야 나 잘했지 어? 고기만 골라 먹던 네가 야채를 먹었다고? 와 축하해 이제 야채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어 나 이제 용기가 생겼어 다른 야채도 다 먹어볼 거야 우리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하자 얘들아 이리 와봐 미키가 글쎄 야채를 먹었대 그리고 이제 야채 먹을 거래 어? 뭐라고? 미키가 웬일이래? 미키야 축하해 와 미키 이제 형아 다 됐네 용기 낸 거 축하해 뭐? 뭐? 미키 축하해 와 나 정말 뿌듯해 이렇게 기쁜 소식은 나누면 더 기뻐지나 봐 그렇지? 우리 친구들도 기쁜 소식 나눠본 적 있어?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안녕 안녕